이게 사기인 게 드러날 수 있어요 진짜 지금으로 제가 시킵니다 세만금으로 한번 곡을 돼요? 지금 떠올라요? 세만금이? 좋아요 박수로 한번 안 떠올랐는데 일단 해보겠습니다 수평선 아래 그 아래 나와 나 그 바다 아래 나와 걷고 싶어 버릴 땅에 닿지 않아도 너를 바라보는 나의 그 눈빛을 받아줘 이 바다의 그 아래에서 나의 고양이 아니 이게 지금 그게 즉석에서 한 거예요? 이게 마치 래퍼가 프리스타일 랩 하듯이 음악을 그냥 같이 나오네요 너무 신기하다 하나만 딱 더 완전 작곡 자판기예요 유희열 너의 눈빛은 너무 뜨거워 아무 데서나 볼 수 없어 용암 같아 저 태어나서 저보고 용암 같다 그런 거는 태어나 처음 들어봤어요 박수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박수